자 10일에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논조매정리 정말 심플하게 썼는데 논조매정리 한 3줄 정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처분성 그리고 신청권 무슨 신청권인지 써주면 되겠죠 도시계획 폐지 변경 폐지 사안은 폐지 인데 좀 약간만 구체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성계획처분성 여기서 구체적으로 잘 썼어요 신청권에 관해서 쓰는데 신청권 필요성 여기 쓰고 그 신청권으로서 폐지는 개변청구하고 똑같아요 행정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청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니까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써줘야겠죠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계적으로 쓰지 마시고 이런 계획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겠느냐 이거는 행정계획의 어떤 성질 특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장기적인 종합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목적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장기성 종합성을 갖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가지 장기성 종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관계인들에게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봤을 때 다만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어떤 신뢰보호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개인의 사익침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더 행정계획의 어떤 취지나 성질에 맞게 써주면 좋은 답안지 같아요 그러니까 암기사항만 간단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행정계획에 대한 이해도 행정계획 변경청권을 왜 판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 장기성 종합성이 있거든요 장기성 종합성이 있고 목적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떤 행정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그러면 행정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힘들죠 안정적으로 추진된다 이게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써주면 되겠다 하자승계죠 하자승계 양행위의 처분성 선행행위 후행행위의 처분성 이렇게 좀 약간 구체화시켜주면 좋겠어요 양행위 이렇게 쓰니까 조금 성의가 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저에 상관 없지만 최저 많은 교수님들 중에 연세가 계신 교수님도 계시니까 최대한 좀 정중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하자승계 인정 여부 포석 이렇게 포석은 자세히 써줘야 됩니다 포석을 이렇게 자세히 쓰는 연습을 해주세요 정말 서술이 미흡하다고 봤는데 포석할 때 제대로 써주면 돼요 특히 포석, 인정범위, 전반적인 서술이 미흡하다 저는 이 정도면 됐다고 봐요 대신 포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행정계획이 나오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지부터 검토해 주세요 상황 같은 경우는 행정계획의 법적 성지를 어딘가에서 꼭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거기서 안 할 것 같으면 여기서라도 해 줘야 돼요 왜냐면 거부된 행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양행위의 처분성에서 잘 논의를 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별도 목차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검청 같은 게 나오면 그게 결정차로 끝났으니까 법적 성지에 대해 뭔지 이런 걸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D하고 연결되는 거 여기 보면은 타당성, 흥량명령 좋네요 교수님이 신뢰보호까지 썼던 게 좀 특이한 내용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봐주면 좋겠습니다 흥량명령, 흥량명령을 뒤로 뺐는데 이것만 써주는 교수님들도 많으니까 신뢰보호는 나중에 질문에서 신뢰보호를 쓰기를 특별히 바라는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써주고 보통은 형량명령에서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형량명령에서 고려해야 될 사익에 신뢰익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정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에 맞게 한 번 써주는 훈련만 좀 해주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과거에는 172조였지만 지금은 이제 192조죠 이거 지금 조문을 옛날 조문으로 잘못 썼는데 조문 정확히 써주세요 조문 쟁점 답안제는 뒤에 바뀐 조문도 있으니까 조문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신청과 관련해서 드려쓰기나 구도가 상당히 좋네요 제목도 눈에 잘 띄고 질문 형태 그 다음에 쟁점 법상조례상 신청권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자 뭐 포석도 그렇고 목차 단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드려쓰기 하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좀 완벽한 답안제 형태가 완벽한 답안제 형태에 가깝네요 포석도 잘 하고 있고 뭐 코멘트 할게 별로 없네요 잘 참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서 우리 채점자가 굉장히 꼼꼼하게 채점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 키워드를 정도 집어넣고 이런 것들 좋습니다 스위란드를 넣는 가혹감 이런 키워드 들어가면 좋죠 계획재량부터 시작한다는 거 계획재량의 통제법류로 나오는 게 형량명력이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요구한 신뢰보호도 언급을 해줬네요 완벽한 답안지라고 보여지네요 어휴 뭐 너무 잘 썼어요 참조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답안지도 마찬가지네요 벌써 딱 봐도 구도가 잡혀있다는 느낌이 들고 들어오고 나오고가 정확하죠 보기가 편해요 목차도 이렇게 좀 길게 쓰면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길게 써도 좋습니다 옛날 사시 애들은 목차를 두 줄씩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목차를 쓰라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가지고 하자 쓴 게 인정요건, 포섭 포섭할 때 번호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역시 번호를 쓰니까 읽기는 편해요 이거는 요구하는 교수도 많아서 써도 뭐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쓰니까 진짜 읽기는 편하네요 아주 빡빡한데도 들여쓰기를 적당히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은 안 주고 있어요 빡! 꽉 차 있어요 이런 조문 표시도 확실하게 되고 있고 아주 좋은 답안지를 쓰고 있네요 내용적으로는 강의 시간에 여러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목차도 아주 잘 잡았고 뭐 이제 이런 답안지를 쓸 정도가 되면 뭐 이제 결국은 쟁점의 실익 지금 보니까 포섭도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쟁점의 실익을 안 하느냐 포섭을 구체적으로 팔레 키워드나 이런 걸 적어서 하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설문사가 안 보이는데 꼭 끝까지 써야 돼요 누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문 표시라도 해 주세요 제목이라도 잡고 제목하고 조문 표시 관련 팔레 있으면 팔레 이거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